진짜 말 그대로 또 지금 모실 분들 월클이네요.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.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야 세계 1위야 진짜. 어이 저거 깜짝 놀랐어 지금. 어 나 지금.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저렇게 오셔. 일부러 일부러 지켜. 나 순간 귀신인 줄 알았어요 지금. 최선화 씨 아유 깜짝. 아유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깜짝 놀랐어요. 아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앉으시죠 야. 반갑습니다. 아니 저쪽에서. 아 나이 씨도 오늘 세상한데. 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. 좀 더 무섭게 올까 그랬어요. 자 앉으시죠 일단 앉으시죠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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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주세요. 반갑습니다. 하하하하